자 반갑습니다. 54장 벤하고 ISDN 암호화 이렇게 해서 나머지 통신망 형태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통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통신방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KTLG, 데이콤, 데이콤이 LG죠? 뭐가 있지? SK도 있나? 이렇게 애들한테 회선을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PC통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얘가 이제 대표적인 애가 되고요. 이 부가가치 통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두목넷도 일종의 부가가치 통신방이죠. 인터넷망을 빌려가지고 이런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자 벤의 기능에는 우선은 전송기능, 교환기능, 통신처리기능, 정보처리기능 이렇게 종류를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이 벤의 통신처리기능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전자사소함 기능과 프로토콜 변환, 동보통신기능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사소함은 상대방이 부재중일 때 몇 개의 메시지를 일시적으로 통신망에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송출하는 것, 프로토콜 변환은 서로 다른 기종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환하는 것, 동보통신은 한 단말장치에서 여러 단말장치로 같은 내용을 동시에 한 번에 보내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ISDN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가 있었습니까? PSTN이 있었. 그 다음에 PSDN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SDN이에요. 얘는 전화, 팩스, 영상통화 이런 걸 모두 다 한 번에 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애고요. 우리나라에서 100% 얘가 국산화가 돼가지고 적용이 됐었죠. 지금은 이제 뭐 초고속 통신망 때문에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에 왔던 도서벽재는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발신 가입자로부터 수신자까지 모든 전송 교환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음성과 비음성, 영상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통신망을 우리가 ISDN이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처리 기능을 이용해 범위가 넓어지게 돼서 통신의 이용 가치를 높이게 했고 기존의 회선 통신망이나 패킷 교환망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기능은 하위계층인 베어러 서비스, 상위계층인 텔러 서비스로 얘기를 모두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ISDN 채널 접속 구경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인 BRI하고 1차군 속도인 PRI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두 가지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SDN이고요. 얘는 2BD 이렇게 얘기하는데 B는 베어러고요. D는 데이터예요. B 채널은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고 D 채널은 교환기와 노드 간의 설정 및 해지를 위한 신호 채널이다.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는 ISDN의 사설 교환 또는 기업의 렌에 사용하는 고속통신망에 사용하는 애고요. 미국, 일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3B1D. 이 속도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건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B1D. 그래서 얘는 T1, E1. 이게 전용해선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쓰지 않죠. 이런 것이고 64kbps의 속도에 23개 또는 30개의 통신 채널을 통합해가지고 기본 인터페이스보다 빠른 속도의 한계 신호 채널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본 BRI,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배어로 채널이 채널마다 비틀 수가 있어요. 속도가 있는데 얘가 64kbps예요. 그래서 2B니까 이게 128kbps이 나오고요. 더하기 1D, 이 데이터 채널도 64kbps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 BRI는 192kbps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예전에 나와가지고 ISN의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거는 얘는 배어로 실제로 신호를 날르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정보 채널, 얘는 데이터 해가지고 신호 채널이고요. 이게 이제 16도는 64인데 국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4스고요. 미국은 16스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H채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0, 11, 12,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가 고속 데이터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 전화 채널이 됩니다. 음성신호로 보내는 4km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배어로 채널은 음성이나 데이터를 위한 64kbps의 디지털 채널이 되는 거고, 데이터 채널은 16km 또는 64km의 데이터 신호 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H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고속 통신에 사용됩니다. 이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ISDN은 우리가 협대역, 내로 ISDN과 브로드밴드 ISDN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얘는 64kbps의 단일 채널 형태고, 회선 교환망을 사용하고 가상 채널의 개념이 없다. 이런 거고, BISDN은 이제 얘는 광대역을 사용하겠죠. 대칭적, 비대칭적 연결 형태를 제공하고, 가상 채널 개념을 도입한다. 가변적인 대역폭을 사용하고, 다중 연결 형태고, ATM이라고 하는 패킷 교환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BISDN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가 ATM입니다. ATM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속 통신망이거든요. 그래서 ATM이라는 패킷 교환망을 사용하고, 155Mbps에서 622Mbps 속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광대역 ISDN이다. 자, 다음에 ATM입니다. ATM은 우리 BISDN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통신망의 형태고요. 얘는 Synchronous Transfer Mode라고 해서 고속 통식, 이런 광대역 종합 통신망인 BISDN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숫자가 출제가 됩니다. 48바이트의 페이로드를 갖고, 5바이트의 헤더를 갖고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정보는 쉘 단위로 나눈다. 그리고 고속이니까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하고, 비동기식이에요. 어싱크로너스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거 속도는 위에서 봤으니까 됐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암호화 기법이에요. 암호화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에요. 비밀키, 그 다음에 공개키. 이건 뭐냐면, 비밀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암호화키라는 애와 복호화키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암호화를 하면 이걸 풀 수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키가 있는데, 이 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키는 두 키가 같아요. 공개키는요, 서로 달라요. 그럼 이름은 왜 생겼을까? 자,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다면, 어떤 애가 암호화키나 혹은 복호화키 하나만 알면, 이 암호화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능이잖아요.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키 키는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으니까, 얘네를 하나를, 이 키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비밀로 하는 거예요. 자,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두 키가 서로 달라요. 얘는 공개해도 돼,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말고 하나는. 그래서 얘가 공개키 암호화키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같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칭키 암호화키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키 암호화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이 DES라는 애가 있고, 여기는 RS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비밀키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비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대 우리 똥꼬 씻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대칭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로 비가 아니라 이렇게도 비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밀키, 공개키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비밀키는 두 키가 똑같으니까, 얘네를 둘 다 숨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DES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ES에 대한 것도 시험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얘네이며, 이 블럭 암호의 일종으로 평문을 64비트로 나눠가지고, 56비트의 키를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숫자도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자,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 얘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PGP라는 애하고, PEM 두 개가, 둘 다 이제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인데, 얘는 보면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래요.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우편을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개념으로, ITF인데, I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채택한 기법이래요. 그래서 구분하는 건 뭐냐면, ITF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ITF 하니까, 어? IE네? 어, E구나. PEM.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임찬 통신회선. 끝났네요. BAN. ISDN의 기본적인 망 인터페이스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는데, 기본이니까 베이직이잖아요. 2B, D. 이거죠? 부가가치 통신망의 통신처리 기능으로써, 회선의 접속, 각종 절차 제어, 통신 절차를 하는 애는 누구냐? 프로토콜 변환. 이거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인 BISDN에 관련이 없는 것은? ATM 방식이고, 아니죠? 광전송 멀티미디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AT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8페이로드, 5바이트 헤더, 멀티미디어 서비스,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라고 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